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의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논문을 쓸 때 참고하면 좋은 도서 두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통계 관련해서 SPSS라고 하는 도서이고요. SPSS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사용했던 통계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통계 관련 프로그램은 SPSS를 쓴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떤 책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책을 사야 되지?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시그마프레스에서 나온 SPSS를 활용한 심리연구 분석이라는 책인데요. 책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습 중심으로 책이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기라든지 또 통계 분석을 어떤 논문을 쓸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이 검증하는 T검증 두 개의 표본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관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량 분석도 있고 다중회계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판별 분석도 있고요. 요인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참고해서 SPSS를 돌리곤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구조방정식 통계 프로그램인데요. 그걸 관련해 가지고 M플러스를 활용을 하죠. 요것도 관련해서 책으로는 청남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M플러스 7.0 구조방정식 모델링 배병열 선생님이 편집하신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책도 되게 실습 위주로 편하게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로 분석이라든지 구조방정식 모델이라든지 매개효과 분석이라든지 다중집단 분석이라든지 잠재성장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논문을 쓰실 때 요 두 권 책 이용해서 논문을 쓰시면 좀 어떨까 좀 싶고요. 참고도서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 두 권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또 요즘에 또 많이 쓰는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던데요. 그 프로그램도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 관련해서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은 아래에 댓글에 남겨서 해주시던가 아니면 네이버 톡톡으로 들어와서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선생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